이 소식 먼저 전하면서요. 오늘 코나아이에 관해서 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재명 특혜 의혹 코나아이. 내년에도 3주 원대 경기화폐 운영 예정이다. 이런 게 알려졌는데요. 이걸로 시작하게 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코나아이에 넘어가기 전에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 측이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진술 결심 공판에서 좀 상세하게 사실은 일부 나왔었죠. 네네. 그렇죠. 여기서 사실 저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두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나오지만 이재명이 직접 전화를 하기도 했지만 두 사람이 전화를 해요. 비서시장 출신들입니다. 임모 씨와 전영수 씨에요. 임모 씨는 이름이 안 밝혀졌고 그런데 전영수 씨도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이 국토부와 관련돼서 압박을 받았다고 보고를 했느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전영수 씨는 어떤 사람이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6명 중에 한 사람인데 그중에 전영수 씨는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했다. 이재명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은 정치하지 말아요. 라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영수 씨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랬을까에 대한 추측만 할 뿐 전영수 씨가 어떤 역할을 했고 이재명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전영수 씨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이 국토부에 전화를 했느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즉 뭐냐 이런 과정들이 바로 전영수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동기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쌓였죠. 하나의 어떤 단추가 지금 발견이 됐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재명이 똑같은 수법을 했다. 어떤 위중교사와 관련돼서 죄송합니다. 김진성 씨에게 기억나느냐 이러지 않았느냐라고 압박을 했는데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2022년도에 전화를 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얘기를 좀 해달라라는 정말 유무형의 압박이잖아요. 이것을 지금 현재까지 2022년 8월이면 사실 최근이에요. 최근까지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준교사 관련해서 김진성 씨의 이준교사 혐의를 별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30일의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국토부와 관련해서도 이준교사를 이재명과 이재명 관계자들이 직접 했다는 것인데 선거법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그 중요한 사유를 6개 사위로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이준교사에 관련된 이재명 측의 이런 이준교사도 사전에 있었다. 이것도 사실은 징역 2년 구형하는데 사위로 제시했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위중교사와 관련돼서 이렇게까지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강요하는 공무원들에 강요한다면 그것이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그대로 검찰이 지금 증언을 했고요. 제출을 했고 판사가 상당히 많은 고려 대상으로 이것을 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 소식 언론에 보도가 돼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첫 번째 주제 코나아이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약과 정책의 대표 상품 하면 지역화폐와 기본소득 이렇게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가 뭐냐? 지역화폐의 사실은 본질은 이재명 등 좌파 세력에게 이득을 몰아주는 이권 카르텔, 금권 카르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문제 좀 다뤄보겠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제작하던 시절에 각종 특혜 의혹에 휩싸였던 경기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가 내년에도 3조가 넘는 경기화폐를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 부분을 좀 어제 경기도 자료를 근거로 해서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코나아이와 2022년부터 3년간 재계약을 했고 내년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코나아이는 도민의 재산과 세금으로 발행된 올해 4조 3천억 원의 지역화폐를 운영하는데 내년에도 3조 친척원 규모의 경기지역화폐 운영을 이어가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알려졌는데 일단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지요. 만약에 앵커님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아직도 존재하고 그래서 화천대유가 지금 성남만이 아니라 경기도 일대에 개발을 어마어마한 수백조 원의 이득을 챙기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경악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이재명은 양대가 축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전월부 두 손에 떡 들고 두 손에 떡이 있는데 성남시장 시절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개발사업에 이권을 챙겼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지역화폐라는 명목으로 한 회사에게 모든 수익을 몰아줘서 거기서 저수지 삼아서 이권을 챙긴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지금 맞물려 있는데 문제는 대장동은 워낙에 크게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서 멈췄어요. 그런데 코나아이는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코나아이는 아직 안 밝혀졌구나라는 게 지금 드러난 것이고 물론 이겁니다. 2022년도부터 계약을 시작을 해서 3년간 계약을 맺었다면 2025년까지 한다면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큰 하자가 없다면 안 돼! 라고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코나아이와 관련돼서는 이미 2021년도에 국민의힘이 고발을 합니다. 낙전 수입 특혜다 하고 고발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경찰이 올해 7월까지 붙잡고 있어요. 한 번 2022년 9월에 경기남부경찰청이 이거 저기 불송치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듬해 2월에 재수사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지금 불송치 결정은 언제 내리죠? 7월에 내려요. 즉 이걸 2021년도에 제대로 수사해서 코나아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면 계약 파기될 수 있어요. 하지만 경찰이 3년 동안을 끌고 불송치감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뭉개다가 불송치를 했군요. 경기남부경찰청이 이걸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저는 경기남부경찰청도 이건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 달 8월 달에 수원지검이 직접 칼을 빼둡니다. 이렇게 손을 잡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특이점이 육부라든지 수원지검의 육부가 특수부예요. 특수부니까 이게 원래 배임 횡령 이쪽이거든요. 그런데 배임 횡령이 아니야. 왜? 특수 육부가 하지 않고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가 압수수색에 들어가요. 코나아이. 그리고 지금 신승은이라고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그 사람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지금 뒤늦었다. 한 달밖에 제대로 검찰이 지금 칼을 빼둔 게 안 돼서 이 계약이 그대로 2025년까지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코나이에 관련해서는 여러 의혹이 있는데요. 이 문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코나아이 임원 문제가 있었죠. 코나아이의 상임이사가 이재명의 최측근이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있을 때 성남시에서 근무했던 측근으로 알려졌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되고 코나아이가 지역화폐사업자로 선정된 직후에 코나아이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확인이 돼서 그때 상당히 논란이 됐죠. 이재명의 측근이 지역화폐업체인 코나아이의 상임이사가 돼 다른 문제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화폐와 이권 카르텔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게 되는데 코나아이의 임원으로 배정되는 문제도 중요한 논란이 됐던 것이죠. 당시에도 이게 알려지면 상당히 논란이 됐었죠. 그렇죠. 경기도 의원들이 굉장히 문제제기를 합니다. 코나아이는 대장동의 복사판이에요. 대장동에서 했다는 행태를 그대로 코나아이로 갈 겁니다. 대장동의 상황을 한번 보죠. 대장동은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성남시 측의 기관이 있었어요. 이 기관이 개발사를 선정을 합니다. 개발사를 선정하는데 어떻게 됐죠? 그래서 김만배, 남욱 등 일당이 아예 정민용인가요? 그 사람을 자기네 파인 사람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원으로 파견시키잖아요. 직원으로 집어넣었잖아요. 팀장으로 아마 임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사랑 그러니까 심판을 내리고 판정을 내리고 또 선정을 해야 될 개발공사에 이미 대장동과 관련된 일당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구조 그래서 아예 선정 미리 선정되기 훨씬 전부터 그들과 짜옹을 하고 맨날 유흥업소에서 술 먹고 유동규 증원 다 나왔죠. 그 이전부터 김만배와 술 먹고 나뭇과 술 먹고 하면서 우리 어떻게 특혜를 줄까까지 얘기 다 하고 선정을 하잖아요. 선정된 선정 공고 붙인 날 아예 선정을 거의 해버리잖아요. 대장동 똑같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신 사람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만 얘기하자고요. 많은데 딱 두 사람 얘기를 하자고요. 한 사람이 신승은이라는 사람입니다. 신승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자입니다. 그리고 마술사입니다. 기획자예요. 그래서 신승은이 처음에 뭘 하느냐? 왜 이벤트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성남시에서 퍼포먼스를 벌어요. 성남시가 캠페인을 벌이거나 아니면 체육대회를 하거나 그때 이벤트업체가 붙잖아요. 그 이벤트 업체로서 아예 성남시와 15차례에 걸쳐서 1억 8,573만 원에 해당되는 용역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남FC 홍보 이벤트도 8,145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성남시가 그렇게 큰 광역단체가 아니니까 이 정도의 액수라면 거의 몰아준 거예요. 거기에 업체 대표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재명과 정말 최측근이 되는 계기가 하나 있어요. 이재명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지자체와 관련돼서 굉장히 모순된 부분들을 타파했다고 하고 지자체법을 바꿔요. 그때 갑자기 성남시장인 이재명이 그거 결사반대입니다 하면서 단식을 해요.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런데 신승은이 그 옆에 달라붙어서 호위대장 노릇을 해요. 그때 김사랑 씨가 나타납니다. 김사랑 씨가 1인 시위를 해요. 그래요? 기억나네요. 이재명 시장한테 1인 시위를 해요. 왜 우리가 몰아토리움도 가짜고 하면서 1인 시위를 하는데 신승은이 홍동대장으로 나서서 김사랑 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하면서 이게 나중에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는 사건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혁혁하게 자기가 단식 퍼포먼스를 벌이는데 나서준 것.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러면서 눈에 점점 들어와서 마침내는 이 사람이 무슨 경력이 있어요. 마술사예요. 그리고 마술을 한다 하면서 이벤트 업체 조그만 거 해서 성남시에서 맨날 모든 용역을 떠받들던 사람이 코나아이라는 지역화폐 대행사의 이사로 더군다나 신승을 시킵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이재명 사람이 꽂아줬다는 건 코나아이로부터 대가를 받은 거예요. 서로서로 대가를 받을 수밖에 받아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나아이는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코나아이는 원래 저기 하던 회사예요. 카드 만드는 회사예요. 버스카드 같은 거. 그런 카드 만드는 회사하고 교통카드 뭐 이런 것들이 교통카드 같은 거. 카드 만드는 회사인데 당시에 상황이 어땠냐. 바로 상장 폐지. 적자 기업. 상장 폐지설이 나돌고 이거 이제 곧 폐업된다. 상장 폐지된다라는 설이 돌아서 6개월 정도의 시안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경기도와 계약을 맺은 순간부터 한 해에 2천억이 넘는 돈을 그냥 아무런 어떤 원가도 없이 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회사로 갑자기 등극이 됩니다. 정부에서 배정된 예산과 경기도 예산을 처음부터 한 2천억 정도를 배정을 해줬군요. 그렇죠. 거기에 신승은 씨가 한 명이 개입돼 있고 또 한 명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 사람이 더 문제가 생기는 사람입니다. 박병국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박병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경찰대 일기로서 황은하와 동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받아요. 업체로부터 스폰을 받아요. 경찰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중국통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파견. 경찰 파견 있잖아요. 영사에. 경찰 파견도 합니다. 그런데 돈을 받은 게 드러나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발도 돼요. 그래서 1년 6개월 형도 받아요. 그런데 이 자가 그다음에 어디로 갈게요? 코나아이 중국 법인장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법인장으로 활약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재명이 그 사람을 어디다 꽂는지 아세요? 그래서 경상도 산업진흥원.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산업진흥원. 상권진흥원. 상권활성화진흥원. 상권활성화진흥원. 이 경기도 상권활성화진흥원이라는 곳에 꽂아준다는 건 무슨 뜻?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꽂은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 상권진흥원이 바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기관이야. 그러니까 지역업화폐를 운영하는 대행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기관이 경기도 상권진흥원이군요. 경기도 상권진흥원도 이전에 이재명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지역화폐 운영한다 치고 지역화폐를 했는데 지역화폐를 경기도가 운영할 수 없다. 민간 대행업체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거는 선정을 해야 되니까 윈설관식으로 그 위에 공적기관인 경기도 상권진흥원을 만들어서 이 대행업체를 선정해봐라는 기관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민간 대행업체의 중국 법인장을 했던 박병국을 바로 민간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그 위에 상위 기관의 임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박병국은 경기도 상권진흥원에 넣고 신상은 지역화폐 업체인 코나의 이사로 넣고 양쪽에도 다 배치를 했는데 하나씩 꽂아놓은 거죠. 그리고 지네들끼리 다 코나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나 아이도 당시에 경쟁하는 저기가 어마어마했어요. 서로 코나 아이와 경쟁하던 세 개 기관이 코나이랑 상대도 안 돼요. 신한카드도 있고요. 농협도 있고요. 컨소시엄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막강한 농협 컨소시엄이나 아니면 신한 컨소시엄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코나 아이 상장 폐지설에 휩싸인 코나 아이가 공고하자마자 그날로 결정이 돼요. 그러면 무슨 뜻이죠? 이 코나 아이도 옛날 화천대유처럼 다 짜고 치는 고수도입니다. 이미 판을 짜놓고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대장동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대장동의 화천대유의 판은 무슨 판이죠? S대의 판이에요. S대? 두 개의 S대가 있습니다. 성균관대, 김만배, 이한성, 첫 번째 이성문. 지금 이한성, 이성문은 화천대유의 바지사장들이에요. 성균관대 좀 창피하게 했는데요. 그다음에 이화영도 연관되어 있죠? 김만배도 성대죠? 또 성대 더 있어요, 여기. 이쪽이 서강대예요. 나무, 정영학, 이쪽이 다 서강대예요. 그러니까 서강대와 성대의 합작품인데 코나 아이의 대표가 성대 81학번이에요. 성대 81학번에 누구가 있죠? 이화영. 그다음에 교육부총리 했던 유은혜 운동권들. 이것도 저는 평행이론이다. 평행이론이에요. 그래서 박병국 얘기를 마주할게요. 박병국이라는 자도 신승은처럼 그렇게 경기도의회에서 말이 안 된다. 왜? 지금 코나이는 민간기업체지만 신승은이 코나이에 간 건 사실 경기도의회가 왈가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박병국은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왜? 지금 기관이잖아요. 공적 기관이에요. 경기도 상권진흥원은. 코나이는 민간기업이고. 그런데 이런 공적 기관에 들어가는데 서류에 전과가 있어요. 그것도 공무원 출신, 경찰이 돈 받아 먹은 뇌물수수에 전과가 있는 사람이 공적 기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당연히 결격 사유가 되겠죠. 공공기관에 기본적으로는 다 자격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규정 바꿔버려요, 이상한. 아, 규정까지 바꿔서 채용을. 채용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박병국이 이제 그만두잖아요. 사라졌어요, 전체 오픈된 방에서. 그런데 어디 기사에 등장을 하는데, 어떤 기사에 등장하는지 아세요? 이재명 측 대선 후에도 김만배 측과 만났다라는 기사. 조선일보 2023년 9월 19일에 보면 사실 이재명 측과 김만배 측은 만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서로 얽힌 공범의 재판을 받고 있어요, 각각. 그렇잖아요. 피고인들이야. 그럼 이 사람들이 만나면 입을 맞추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측근들이 만나요. 이 김만배 측근은 누구? 헬멧맨. 헬멧맨. 헬멧. 최우양. 서울구 치소까지 갔던 헬멧맨. 헬멧맨. 그다음에 이쪽. 이재명 측에 박병국이 나와요. 얼마나 측근인지 알겠지. 중요한 대리인들이네요. 그렇죠. 박병국이 나와요. 그래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 유동규 요즘 감옥에서 무슨 장가 가고 있는지 들었니? 김만배는 어디까지 버틸 거야? 계속 버틸 거야. 이재명도 이렇게 할 거야. 서로서로 전략을, 재판 전략을 서로 입을 맞췄다. 그런데 어쨌든 그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재명 측으로 박병국이 등장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신승은 박병국인데 박병국에 또 이어서 또 등장하나요? 아니요. 제가 박병국을 왜 얘기하느냐. 다시 돌아갈게요. 수원지검의 특수부인 육부가 왜 이걸 수사하지 않고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가 이걸 수사를 하느냐. 수원지검의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특화된 부서예요. 이게 세 개의 부서가 있는데 대전지검 특허조사부와 서울동부지검과 그다음에 수원지검의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각각 특수한 수사만 하는 부서예요. 그래서 대전지검 특허조사부는 영업비밀을 유출했을 때, 특허를 침해했을 때 그 수사를 하는 데고 서울동부지검의 해당 부서는 해킹, 인터넷 범죄 등 사이버범죄를 특수하게 하는 곳이고 바로 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 관련 법률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즉 산업기술유출방지. 해외로. 산업기술이 유출됐다? 그런 것만 주로 하는 특수한 수사부예요. 보통은 이런 사건이라면 금융수사부, 금융조사부 이렇게 보이는데 산업기술범죄수사부가 했다는 것은 산업기술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산업기술 등 그러니까 해외와 관련돼서 어떤 유출이 됐다. 해외 자금이 유출이 됐다. 여기까지 포함을 해서 특별히 지금 특수화된 수사부가 지금 들어왔다. 그럼 박병국이 왜 연결이 됐느냐? 박병국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중국통이에요. 코나이 중국법인정. 박병국이 동방명주 아시죠? 중국 비밀경찰 동방명주를 드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면 참 이게 중국의 끄나풀이냐 이런 논란까지도 벌어지겠네요? 동방명주의 사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동방명주 사장실에 이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코나하이를 다루다 보니까 새로운 또 정보를 확인하게 되네요. 박병국 경찰 출신인데 그 행적들 쭉 추적을 했는데 이게 동방명주와 관련된 동방명주에 출입하면서 사장과 사진도 찍고 이러면 경기도를 기반으로 한 사람이 서울에 와서 동방명주를 출입했다. 왜 출입했을까요? 중국과 모종의 거래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주요 내용 넘어가기 전에 이런 큰 사건을 보면 항상 경찰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박병국도 그렇고 지난번에 사건 사건마다 보면 윤규근 총장. 경찰 총장으로 불리는 윤규근. 문다이의 태국 이주 과정과에서 얽혀있다고 보이는 윤규근의 아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경찰들이 곳곳에 돌리는데 경찰로서도 참 난처한 상황이에요? 난처가 아니라 저는 여기서 또다시 경기남부경찰청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경기남부경찰청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1년부터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불송치 결정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문재인 경찰 시절이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경찰로 바뀌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이번 7월 옛날도 아니에요. 2024년 7월에 그것도 마지막 날 7월 31일에 불송치 결정은 두 번째로 내립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지금 불법성이 있어요. 코나아이 자체를 말씀을 드리죠. 코나아이는 거의 땅 짓고 그냥 저수지 펑펑펑펑 돈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사실은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막 들어오는 구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무슨 원가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제조회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재난지원금 낸다 그러면 재난지원금 다 꽂혀요. 청년 무슨 지원금 만든다 그러면 청년 지원금 거기다 다 꽂혀요. 지역화폐가 무슨 종이 돈 아닙니다. 카드예요. 선불카드예요. 그래서 코나아이로 간 거예요. 코나아이가 카드 회사예요. 카드 만드는 회사였어요. 조그마한. 그런데 선불카드 즉 돈을 선입금하면 선입금하고 플러스 알파를 주는 거예요. 위메프랑 똑같아요. 그런데 위메프가 무슨 짓을 저질렀죠. 자 위메프의 전체의 업체들이 소비자가 이 업체 돈을 업체를 사잖아요. 물건을 산다 어쩐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 위메프는 어떻게 해요. 자 10% 더 얹어줄게. 10만 원을 여기다 입금시키면 11만 원 줄게. 여기 선불카드처럼 해서 물건 사 하면 물건의 판매 대금은 나중에 줘. 돈 계산해 이쪽에 위메프의 계산해 그러면 2개월 동안 그 돈을 돈놀이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나아이가 사실 이게 공적인 사업이잖아요. 재난지원금 뭐죠? 세금이에요. 경기도에 혈색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 돈을 받잖아요. 그거 갖고 장사를 한 거야. 돈놀이를 한 거야. 그래서 26억의 수익을 올려요.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그 26억이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감사 요청을 해요. 이런 식으로 돈놀이 하는 것도 문제고 낙전 수익도 문제예요. 낙전 수익이 뭐죠?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그중에 8만 원만 썼어. 충전은 10만 원을 했는데 8만 원만 썼다? 2만 원 안 써.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5년이면 그대로 수익회사에 들어가요. 그걸 챙겨서 2만 원 챙기는군요. 그대로 챙겨버려요. 그런데 이게 낙전 수익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나니 경기도가 법을 바꿔버려요. 규정을 또 바꿔요? 또 바꿔요. 은근슬쩍. 코나이의 혜택이 낙전이야. 왜? 코나이는 경기도만 하지 않아요. 부산도 하고 인천도 하고 다른 지자체하고도 똑같은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낙전 수익 다 어디로 들어가? 지자체로 들어가서 다시 시민들에게 쓰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경기도의 이재명은 코나이의 낙전 수익을 다 몰아줘요. 처음부터 그런 구조를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낙전 수익이 없다고 큰소리 치는데 조용히 법을 바꿨을 뿐이에요. 규정을. 주요한 인물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신승은 씨, 박병국 씨 그리고 박병국 씨에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의혹들이 계속 조사를 하면 아주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역합회법 이번에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하는 지역합회에 지역합회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지역합회 하면 코나이으로 몰아줄 수밖에 없어요. 왜? 제일 큰 회사로 키워줬거든. 이재명은. 그렇겠네요. 뒤에서 그 부분을 또 다뤄보겠습니다. 언론사 뉴델리에서 지난 4월에 유동규 본부장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당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코나아이는 무엇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지역화폐 정책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자 유동규 본부장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코나아이는 이재명의 현금 인출기나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이재명의 경기화폐 사업에 농협을 제치고 득보잡이던 코나아이가 바로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이재명뿐입니다. 코나아이 요직에는 이재명과 관련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해외에는 신고 없이 들고 나갈 수 있는 돈이 1만 달러로 한정돼 있지만 지역화폐든 지역화폐는 얼마가 되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화폐의 경우 도박이든 마약이든 불법자금 세탁의 용약에 쓸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지금 방위사업 산업기술유출부가 하느냐가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수지가 있어요. 우리 저수지 사실 다 못 찾았어요. 그런데 코나아이 즉 코나아이라는 회사의 구조를 만들어줘서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법인장 범죄를 저지른 경찰이 코나이 중국 법인장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중국 통이죠. 이 사람은 영사에 파견 근무를 했기 때문에 중국의 여러 요로의 인문들과 그러니까 동방명주 사장과 가까웠다는 건 뭐죠? 비밀경찰과 선이 닿아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은 뭐죠? 이재명의 저수지 대장동 등과 관련돼서 수익을 얻은 것들을 지금 못 찾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죠? 해외에 빼돌리고 빼돌리면서 세탁을 계속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코나아이는 그대로 상금 이축이기도 하지만 돈을 세탁하는 하나의 루트였다. 불법 자금 세탁하는 사실은 자금을 의부에 돌려 해외에 돌려서 세탁해가지고 다시 국내에 들어오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병국이라는 인물이 저는 중국 법인장을 했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원지검의 특수부가 아니라 방위사업 산업 유출부가 지금 하고 있고 그 부장검사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부장검사가 박경택 부장검사인데 이 사람이 5월 29일에 발견받아요. 이 부서에. 그런데 그 직전까지 뭘 했냐? 대검 사이버 기술범죄 수사 과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수사에 아예 특화된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명님이 이렇게 주셨네요. 지역화폐로 25만 원 지급하자는 것도 이유가 있었네. 나쁜 놈 이렇게 얘기했네요. 송환희님이 25만 원에 목숨 거는 이유가 있었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3일 재보궐선거가 진행 중인 전남 영광을 전격 방문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광 주민들에게 1인당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지원금은 모두 영광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재미를 지금 보고 있고 재미를 봐왔고 이제는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광에 가서 전남 영광에도 코나아이 또는 코나아이와 유사한 업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코나아이에 또다시 수백억 수천억의 선수금이나 충전금의 일부 또 낙전수입 이걸 결국은 돌려주겠다 빼먹겠다 이런 이야기를 선언한 셈이네요. 두 가지죠.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코나아이를 계속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물론 내년까지는 경기도에서 계속 이렇게 돈을 벌겠지만 그러니까 코나아이가 멈춰서는 안 돼요. 코나아이 자체가 계속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이미 이거는 이제 공약처럼 얘기했지만 그 전에 이미 민주당 내에서 발표가 됐었어요. 저도 이걸 칼럼으로 썼는데 전라도에 전라남도에 두 개 아주 작은 기초단체 많이 줄 수는 없으니까 작은 기초단체에서 원래 이게 100만 원이 아니었는데 공약으로 100만 원으로 더 늘렸네요. 어쨌든 100만 원씩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위를 한 몇만 명 이내로 줄인 거예요. 몇만 명 이내로 해서 2년 정도의 어떤 실험을 해보겠다. 이게 샘올트먼이라고 AI 외 창업자 있잖아요. 샘올트먼이 이미 자기의 돈으로 미국에서 3년 동안 특정 지역에서 기본소득을 실험을 했었어요.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실패했는데 그런데 마치 그걸 따라하는 것처럼 이재명이가 지금 전라남도의 두 개 지역을 기본소득처럼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뭐죠? 여기서 성공했다라고 선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성공할 거예요. 보나마나. 왜? 우리 봤잖아요. 모든 걸 다 조작해서라도 결과를 낼 거예요. 그래갖고 야 기본소득 드디어 성공했다. 라고 외칠 겁니다. 언제? 대선 직전에. 그래서 나는 봐라 성과가 냈다. 기본소득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당내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건 좌파 쪽 이념이 아니야. 진보 이념이 아니야. 이건 우파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념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전라도의 두 개 지역을 이렇게 성공한다면 성공시키기. 무조건 성공이라는 어떤 조작된 결과를 내밀고 대선에서 나는 드디어 나는 어떤 사람도 하지 못한 기본소득. 전 세계에서 나밖에 하지 못했다. 샘올트만도 실패했다. 이재명이 해냈다. 라는 북치고 장군치고 선전을 해대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이 코나이 같은 것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나중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빼돌리겠다. 결국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도 지금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각종 지원금을 지역화폐와 연결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챙기겠다는 일종의 부패한 금권 카르텔. 이걸 작동시키겠다. 이런 거네요. 그 정치 자금이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아까도. 6천억이에요. 벌써 코나이가 3년 동안 6천억인데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의 지금 그 이야기는 무시무시한 정말 음모예요. 이재명이 최근에 뭐라고 그랬죠? 아이고 이 무식한 것들아 내가 현금을 주자고 그랬니? 지역화폐야 지역화폐. 아이고 이 무식한 놈들.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도 막 그랬죠. 현금 주자는 게 아니다 하면서.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라고요. 지역화폐야 지역화폐 하면서. 아니 재정으로 얘기하면 현금이나 지역화폐나 돈 꽂아주는 건 마찬가지야. 하지만 우리 경제적으로 생각합시다. 현금은 돈이 안 들어가요. 중간에 왜 저기야 정부와 국민의 직접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지역화폐는 기업이 하나 들어가. 그렇잖아요. 기업이라는 건 이익이 남아야 돼. 자원봉사 아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돈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쳐봐요. 현금을 주면 국민이 그냥 10만 원인데 기업이 끼고 돌아가면 12만 원, 13만 원이 돼야 돼. 3만 원을 수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이. 그러겠네. 직원들한테 돈도 줘야 되고. 그 구조를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정말 효율적이고 어떤 게 낭비예요. 지역화폐라는 이름을 통해서 기업 하나를 만들어갖고 그 기업을 통해서 땅 짚고 헤엄치는 어떤 수익.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돈이 계속 쌓여. 왜? 앞으로도 계속 무슨 복지와 관련된 모든 돈들이 다 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김문혜 의원이 이 코나아이의 실태를 어제 밝히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코나아이가 경기 지역화폐 운영사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면서 규탄했어요. 경기도와 코나아이가 맺은 협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회계 부정 등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경우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이 조항에 따라서 경기도가 코나아이와 계약을 유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검찰의 신속한 수사도 지금 동시에 진행돼야 되고 김동연 지사도 이 문제네요. 협약 파기 당사자는 결국 김동연이 돼야 되는데 김동연 문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계속 코나아이한테 지역화폐 사업을 하도록 3조 원을 내년에도 몰아주겠다.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의 이런 뭐랄까요? 이재명이 싸놓은 설사를 치우기 싫을 거예요. 김동연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이재명을 싫어한다 좋아한다 이런 뜻도 아니고 경제부총리까지 한 사람이에요. 재정과 관련돼서는 전문가예요. 어떤 수익이 어떻게 돌아가고에 대해서 다 알아요. 하지만 일단 지금 이것이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것이 일단 수사로 드러나야 되고 일단은.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남부경찰청 또 얘기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4년 가까운 세월을 그냥 낭비하면서 뭉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이미 놓친 거예요. 중간중간에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코나아이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봤을 때 수사 결과를 지켜봅시다라고 대답을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막중하죠. 이 코나아이와 관련해서 주요 일간지에서 어제 보도를 안 했습니다. 사실은 경기도 지역 지역신문 위주로 보도가 돼서 지금 많이 오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아주 오늘 좀 한 30, 40분 정도의 사안으로 다뤘지만 아주 중대한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코나아이에 관련된 이 사항들 사악한 이재명이 어떻게 카르탈 형성하고 있는지를 알리게 해서 좀 더 지금 보시다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집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누르면 그 파워가 생기니까요. 김지용님 고맙습니다. 코나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추적을 계속할 텐데요. 새로운 소식과 새소기 들어오면 또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